이번 8월 3명 정보통에서는 곧 맞이할 개강 준비를 위한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 8월 12일부터 8월 16일에는 수강신청 기간인데요. 학우분들 모두 학년별 일제에 맞춰 수강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개설 강좌 조회를 통해 해당 과목의 수업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학우 여러분의 원활한 수강신청을 기원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2학기 등록 및 휴학기간입니다. 등록금은 은행 업무 시간에만 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8월 26일은 드디어 2학기 개강입니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고 북적북적한 학교 생활이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8월 28일부터 8월 30일은 수강정정 기간인데요. 수강정정 또한 수강신청처럼 순척순으로 진행되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8월 정보통에서는 학우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수강신청과 정정기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방학도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